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55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째 연습문제 13번이구요. 2698번 석영대학교 문제네요. gaining knowledge. 지식을 얻는 것. 선행사죠. which is critical. 중요하다. in this information. 정보 지향적인 사회. 중요하다. gaining knowledge. 이게 전체죠. 동명사가 주어져. 그러면 이즈가 되어야죠. 동명사는 단수죠. 비번 이즈로 할게요. one of the good reasons. 여행을 하기 위한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upper better one. 훨씬 더 좋은 이유는 is the broadening. mind broadening의 뜻이에요. 정신을 넓혀주는 효과. contact with strength in other lands. 다른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넓혀주는 효과이다. 이런거죠. mind broadening을 broadening으로만 그냥 쓴거에요. mind broadening인거죠. information oriented. 아 안보이는군요. 내려가보죠. information oriented society는 this society oriented toward information. 정보를 향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해죠. 이 사회죠. 여기서 투어들을 지우면 information과 오리엔테이션을 회전해서 회전이동을 시키는거죠. information oriented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 다음. 2699년 숭실대학교의 날 문제는. in america 미국에서는 쓰면 식사는 becoming simpler 더 단순해지고 있다. 아 이러한 것 전체는 meaning 의미한다. we are serving pure items per meal. 식사당 항목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드 디스 부요리는 being 없어지던가. it's being moved in the main 디스에 포함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making one thing. 하나를 만드는 것이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making one thing. 이게 동명사가 주어니까. 역시 동사도 makes가 되어야죠. 원팅이 주어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meaning은 암정. 위치에서 위치가 지워지고 means가 meaning으로 바뀐거죠. 자 그 다음 2700번이네요. 한국 외대 문제네요. not grammatically correct. 옳지 않은거. most of the ideas war가 되어야 되겠죠. 아이디어들이 복수니까 그것이 대부분도 복수워가 되죠. half the food. 그 음식의 대부분은. 이번이 벌써 답이었죠. food는 불가산 명사니까 그것의 일부분이라는 것도. 단수죠. has been eaten이죠. 75% 뱃사람의 75% 대략. 와 아프다. 복수형이니까 복수형의 복수고. 70%도 복수니까. majority of the 복수형. 아 on board. 승객들의 대부분이 승선했다. 이런거죠. 밀크의 밀크가 불가산 명사하고 거의 대부분도. 나머지 우유도 has for 썩은 상태다. 이런거죠. 밀크가 불가산이니까 이것도 has가 쓰여야 되겠죠. 쭉 내려가고. 2701번이요. most of his works. 그 작품의 대부분이 works가 복수형이고 대부분도 복수니까. have found their way. found their way는 찾아가 들어간거죠. 이런거는 뭐. find one's way. 뭐. 낫다면 인트로 그냥 가는거죠. 익숙해진 사람은 또. 방울관에 들어가고. he died. a sudden death. 갑작스러운 죽은 동종목적을 취하는거죠. and the last. 그리고 the last of damage. last of his works죠. 나머지는 treasures of wealthy amateurs. 부유한 애호가들의 비작물이다. 보물이 되었다. 그럼 더 레스트도 his works의 나머지니까. 복수형이니까. 아가 되어야 되겠죠. 쭉 내려가죠. 내려가서. 27002번 경희대학교 문제네요. here in the special diet. 이 특별한 다이어트 드링크. 다이어트 속 여기에 모든 답변이 있다죠. 너의 무게문제. 살찌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죠. 그게 뭐 이게 도치된 형태겠죠. 어찌됐거나 인에 걸려있고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다이어트 드링크는 인에 걸려있으니까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주어가 될 수 있는 all the answers밖에 없죠. 도치된거죠. 답이 뭐 목적어를 갖는 것도 없죠. 따라서 동사는 도치된 형태고. 동사는 있으냐 아냐. a번 아가답이죠. 부사이니 허선시 사고인 이게 주어일 수 없고. 복수형인 아가수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치된 것으로 보이면 되고. 목적없는 구조이므로 비동사가 쓰여야 한다는 것은 뻔한 구조이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